네 안녕하십니까 제이비가든센터 나무의전설입니다. 오늘 옐로우 봉 상태에 체크하러 왔는데 너무 좋습니다. 그래서 올 가을에 아마 1순위도 제일 빨리 들어오지 않을까 해서 영상 찍어보고 있습니다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여기는 이제 옐로우 봉을 직접 육종하신 육종과 사장님과 함께 지금 나와있는데 나무를 역시 제일 잘 키우는 것 같습니다. 그냥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옐로우 봉은 이렇게 레드스타 가지 변이정으로 나온건데 키가 그렇게 빨리 크지 않기 때문에 집안의 개인 정원 미니정원을 꾸밀 때도 굉장히 좋은 것 같구요. 그리고 이제 황금색깔이 굉장히 진하게 나오는게 특징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하우스 안에 있는데도 노란빛이 나오고 있죠. 그럼 밖으로 노지로 갔을때 어떻게 될까요? 더 진한 황금색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. 옐로우 봉은 기존에도 입기가 좋았었는데 저는 이 옐로우 봉을 또 굉장히 좋아합니다. 왜냐? 이제 외국에서 개량된 품종이 아니고 국내에서 자체 개량이 된 품종이기 때문에 아주 자랑스럽게 또 판매를 할 수 있는 품종이죠. 그렇기 때문에 우리 JB가능센터에서 이제 입고되기 전에 한번 상태체크하면서 영상 찍어봤습니다.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. 옐로우 봉에 이어서 또 써니 크리스탈이 여기 준비되어 있습니다. 좋은 묘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. 가까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제 막 물을 올리고 있고 써니 크리스탈은 조금 있으면 완전 황금색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지금 화면상으로도 굉장히 황금색이죠? 하우스 안에 있는데도 하우스 안에 있는데도 굉장히 황금색이 뜨고 있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. 앞으로 가면 정말 황금색이 뭔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색깔이 나온 품종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써니 크리스탈 또한 옐로우 봉을 만드신 공장주님께서 직접 개발하신 품종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자랑스럽게 애국심을 가지고 판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추후에는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로 유통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이 써니 크리스탈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. 조금 있으면은 아마 이제 JB가든센터에 입고가 될 것입니다. 그때 한 번 더 영상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이렇게 옐로우 봉이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제가 그때 가서 보여드렸던 농장에서 들어오고 있는데 상태 정말 좋습니다. 네 이렇게 옐로우 봉 새로 라벨까지 딱 해가지고 가져오고 있습니다. 이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제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황연색으로 물이 확 들어올 것입니다. 빨리 오셔서 구경도 하시고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